애들이 이제 쿠키는 쉬셔야 돼! 사탕도 싫어! 그럼 대체 뭐가 먹고 싶은데? 뭐겠어? 당연히 지는 이미지! 그냥 치킨 말고! 건강하고 맛있는 치킨! 아, 근데 난 피자도 땡기는데 그냥 한꺼번에 먹을 수는 없나? 어, 난 놔두고! 뻔한 거 말고 색다른 걸로! 마실 것도 있어야지! 이봐, 이봐! 그래서 어떡하자고! 방법이 있지! 정말? 뭔데? 빨리 말해봐요! 그 모든 것이 한 세트에! 비비클 드림키즈 세트! 건강에 좋은 올리브유를 원료로 한 달콤 바삭한 허니시리얼 치킨! 피자마 치킨볼은 밀크크림소스와 함께! 영양만점 치즈안의 팥도그! 가장 중요한 건! 인기짱 드림웍스 피규어를 득텀할 수 있다는 점! 레알? 대박! 난 그냥 그런데! 아니, 저거야! 세상에 없던 놀라운 세트! 비비클 드림키즈 세트! 탐단다옹! 비비클로 와!